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커피 촬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모델을 한다. 한국에서 하고 그리고 모델 일이 그립습니다. 모델 일이 제일 쉬웠어요. 제일 편했어요. 좋은데요. 우리 라리사. 라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제 메이크업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끝났습니다. 이렇게 기본. apar착istics. quiere 더neg HT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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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את Bana? 그래서 acquiring hacer. attered. 나도. 이렇게 하고 흑백이랑 칼라랑 다른 느낌이죠. 이제 꼭 지지긴 천천히 알아요. 마지막 컨셉이라서 화장은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찍는다. 자 마지막 컷 찍어보겠습니다. 리언드로. 안녕. 두두부. 누나 매우 까우해. 카페. 안녕하세요. 봉지와 보았다지. 바노이치. 오늘 이렇게 제가 모델 촬영을 하러 와봤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이런 저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궁금하시죠? 뭐들 촬영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의 컨셉은 약간 도도하고 여자, 카리스마인 여자 그런 컨셉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허팝까지는 저런 거 확인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두두배. 안녕하세요, 두두배. 안녕하세요, 두두배. 여기서요. 안녕하세요, 두두배. 두두대. 안녕하세요 두두배. 이런 느낌. 이런 그냥 되게 카리스마 있는 녀석 컨셉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다 잘하는 거에요. 뭐하시는 거에요? 여기가 있구나. 다 필요해, 그렇지? 너무 궁금하다. 이리와, 이리와. 이번에는 가장 큰 장전으로 속에서 오이 그것을 지금 더 가장 큰 장전으로 이거 이스라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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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고마워 에어싱아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